저번에도 여기도 구멍보다 놀았잖아 다리 아프다 다리 아파? 응 왜? 다리 안 아파 아버지 같이 가요 왜? 같이 가? 고양이가 없다 루다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어디 있어? 도망가서 다 루다가 무서워서 루다가 머리를 이렇게 해서 무서운 말이야 고양이가 가자 춥다 들어가자 안 추워 안 추워? 안 추워? 응? 고양이 응? 고양이가 어디 갔지? 고양이가 추워서 들어갔는 말이다 고양이 맘마 응 고양이 맘마 먹고 있던데 맘마 먹어야 했는데 고양이가 없어 고양이 맘마 먹고 있던데 고양이 맘마 할머니 어디가? 응 당연히 가자 춥다 춥다 빨리 와 빨리 와 응 무서워 왜? 여기 개미 있어가지고 응 응 그래 응 벌레 있다 응 무서워 갔어 벌레 갔어 야옹아 밥 먹어 야옹아 밥 먹어 야옹아 밥 먹어 거기다 두고 가 그러면 내가 먹을게 누가 들어가면 내가 가서 먹을게 네 들어가야 응 들어가사 할아버지 같이 놀아 응 따라오고 야옹아 야옹아 마님 나 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할아버지가 주셔야돼? 그냥 누르세요 형님 응 알았어요 아 구울까? 아이고 잘 먹네 이렇게 먹어? 응 자꾸 가 구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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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이 안나? 구맛 구맛 구울까? 아니 안난다 뭐 알려줬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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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아이고 아가씨 마지막 마지막 아버지 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쫙 풀어주세요 아 됐어 꿀꺽? 아이 잘 먹네 여기 사람 차별하네 우리 아버지 뭐